주님깡 아 저걸 못 캤는게 제일 안타깝다 아 더 있다 아 준비 되게 많이 오네 밤에 점점 많이야 나중에 막 고블린같은 것도 온다? 내 입으로? 맞아 아 이런 우산 쓴 슬라이비를 보여줘야 돼 비가 안와서 지금 귀찮아 잡기 귀찮게 형은 검 데미지 몇 떠요? 어? 검 데미지 몇 떠요? 나 한 십몇 정도 쓰나? 저거 다른거야 난 이거랑 오 이제 슬라이비를 집가야겠다 집으로 가자 어둡다 큰 놈 작은 놈 아 눈이다 5정도 5, 6달만에 많이 안 산다 뭐가 뭐가? 돈 얼마나 흘렸네 아직 안 죽었어 뭐야 나 형 나 저 뭐 이상한거 먹었어요 못 먹었는데 패싱 스타일 우와아 왜 좋은거야? 뭐야 널려있잖아 하나 더 먹었는데 우와 뭐야 이거 뭐야 뭐지 하나 더 먹었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죽일 거 같애 어 다행이다 그래 아침이 될 때까지 여기 기다리자 오오오오오 형 저 깻모듬요 깻모라니 마크 중독 증세 맞아 마크 중독이야 깻모라니 왠지 채팅 차야될 것 같지 않아? 깻모 슬러시 깻모 아 슬러시 깻모 아 됐다 와아 씨야 몬스터 존나봐라 아기 이거 왜 맛인지 알려줄까? 버섯 같은 거 먹 알려줘 은하살도 있네 아 오지마 제발 제발 오지마 오지마 죽는단 말이야 됐자 다행이다 야야 님들 나 클람 밑으로 계속 내려가면 그거 나오나 지옥 나오나 클랩 뭐야 이건 지옥 나오냐고요 못 잖아요 뭐 이상거 나오긴 해 저 잘은 몰라도 고수 계획 고맙네요 아 잠깐만 지금 내 그런거 신경쓸 데가 없어 야 벽에 붙어가지고 나 지금 잠깐만 새로 오지 나왔다 아잉 창이라서 다행이다 뭐에 쓰는거지 스카이프 마이크 풀었어요 아 이거구나 내가 뭐예요 이건 뭐예요 만드는거지 핥 플랫폼 그냥 만들 수 있구나 플랫폼 그냥 만들 수 있구나 오우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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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냐 어디냐! 아래다! 아래! 아래! 아! 잡았다! 테라이가 만 얼마에요. 아 좀비 너무 많은데? 5.9곳 달라. 야씨 내 앞에 그런 말 하지마 좀비가 그렇게 막어? 야 여기 지옥이야. 겁나 망했어. 올라갈 수도 없어. 왜? 아 10 남 남았다 죽겠다. 잘 가시게. 아아 죽었어. 저런. 나 금 썰 갔어. 금. 금 좋은 거에요? 들었어 좀 야비하게 살아야겠어. 모든 게임이든 야비하게 사는게 중요해요. 자 인생을 야비하게 사세요. 뭐요? 오늘의 명언. 인생은 야비해야 돼. 원래 인생은 야비하게 살아야 돼. 그래. 멀쩡해지게 들어가야 돼. 죽어. 아. 당연하지. 테라리아 할인할 때 사면 천원이라던데? 그래. 90% 할인하면 그렇게 많이 할인 안할텐데? 어. 가끔 한다던데? 그러겠지. 테라리아가 인기가 좋은게 아니잖아. 이거 인기가 좀 있어. 이거 인기가요? 테라리아 알아요? 오. 아. 거꾸러야. 뒤에 어디서 가지? 뭐 먹냐? 응? 사탕. 어물어물 어리고 있는데. 사탕 먹어. 야 이거 뭐야. 함정 카드 만들어놨네. 어. 어. 간만에 집에 왔다. 아. 나도 위로 올라갈까? 더 이상 구한게 없는데. 야 나 로프 있는데 또 가져가는데 줄까? 응. 어. 집으로 와. 어디서 까불어. 나 진짜 많이 내려갔는데. 이러면 오지마. 나중에 와. 곡괭이를 새로 하나 만들어야 돼. 왜냐면 여기 좋은거 발견해놨는데 못해. 뭐야? 좋았어. 우와. 너 뭐야. 왜 죽었어? 난 죽지않은거야. 뭐죠 저거? 난 절대 죽지않아. 돈 떨어져서 죽었어. 아. 함정 카드. 함정 밟았구나. 살다. 살다. 저런. 거기 함정같은것도 있어. 와. 충격과 공포다. 좋았어. 으아. 킥표가 킥표죠. 킥표. 킥표. 귀여워. 출발. 때리지마. 졸라. 전리 정리정도 나오고 싶어. 네. 좋았어. 둘이 집을 된다. 진짜 충격과 공포다. 도래 깔려 죽지? 유. 집 끝났다. 조여서. 누나 같이 가. 어? 같이 가. 나 뒤에 있어. 빨리 와. 어. 역시. 이거 눈 만들어 놓으면 거기 뭐 나오지? 생김. 응. 짜잔. 보드름도 나오고. 너 어딨냐. 자 님들. 우리. 추천 좀 받고 가죠. 응. 알아서 해 주겠지 뭐. 알아서 해 주겠지 뭐. 짜증나니까. 흐흫. 야 이거 뭐야. 저 새 뭐야. 새다 새. 푹. 죽였다. 뭐야. npc가 왜 이렇게 늘었어요 형. 내가 계속 늘리고 있어. 쇼. 오. 진짜 TNT 같은 거 있다. 이거. 집에다 써뜨리면 어떻게 되지? 야. 너. 넌 안 죽는거야. 그건 안돼. 아 어디 가보지? 나도 곡괭이 만들어야 되는데. 곡괭이 어떻게 만들지? 내가 지금 가져온게 많아서 이걸 한번 만들어 줄게. 남으면. 안 남으면요? 아마 남을걸? 오우. 우와. 나 켠게 없네. 저 나무밖에 없는 나무. 필요하신 분 없나요? 다이어 어디다 써? 빠이뀌어 야. 나 켠게 없지. 기다려봐. 곡괭이. 우와. 이거 이쁘다. 이거 하나 어디다 둬야겠다. 되게 이쁘다. 어디다 주지? 저거 가져왔는데. 화로요. 아 화로래. 화로요? 아무데나 너넣고 싶은데 너. 뭐야. 이거 화로 되게 많잖아. 이거 쓸모없네. 으. 왜 만들었지? 곡괭이. 곡괭이 필요한 사람 손. 손 손 손 손. 조조조조조 손이 만들어줄게 손발 머리 무릎 빠이 엎드려 어떻게 되니까 아 뭔 소리야 뭐 이상하라고 5 이상하게 생긴게 비켜 이상하게 생겼다니 누나 횃불을 왜 팔에 누나 횃불은 왜 팔에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오야 한 개 옵션 1개는 옵션 좋다 1개는 옵션 안 좋고 야 내가 뿌리니까 잘 선택해봐 야옵션 좋고 나 좋았다 좋은거 발견 했단 말이야 1개 1개는 좋고 1개는 오케오케오케 랜덤 자 하나는 여기다 줄게 거기 가만있어 움직이잖아봐 잘 선택해 하나는 여기 선택 안돼 늦었어 에이 됐어 이걸로도 만족해야지 뭐 이름에 빠짝빠따짝 빛나는게 좋은거야 야 여기 펭귄 들어온다 어 내게 좋은거네 아니네 뭘 버리지 잠깐만 어 이거 뭐지 이거 필요한건데 내가 던지는거 불 들어와 그거 주워서 먹어서 버리는 어 야 나 이거 봐라 골라주시 뭐냐 그거 쩔지 야 간호사 알아 어 어 여자다 간호사 간호사 내가 데려왔어 어디 살아요 야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나부터야 야 저리 가 저리 가 나부터야 야 여기 여자 있잖아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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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살이예요 나이오다 아 피켜봐 누나 좀 나이오다 아 자살할래 가라 죽을거야 야 로프 있는데 줘 로프로 연결해 로프 어떻게 뭐야 펭귄들은 뭐지 펭귄이가 내가 얻어 골라 단위에 제 펭귄 죽였어 내가 데려온거야 어 잘못대로 아니 엔피 신경을 클릭했는데 야 너 진짜 못댔다 아니 그게 아니고 나도 부팅이 만들어야지 잠깐만 아 졸라 꾸진거 나왔다 나 돌이 500개나 있어 엘레베이터 엘레베이터 좋아 지만 좋게 올라가고 아 으 왜 다 좋지 뭐 뭐야 그 로프 하나 떠 있는건 뭔데 뭐니까 옆에 로프가 하나 더 있는데 어디다가 있어 내가 만든거 옆에 아 이거 내가 만든거 왜 만든 이거 엘레베이터 엘레베이터 지모 골침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엔피씨 어느정도까지 계속 들어오지 얘들 들어오다가 어느순간부터 안들어오던데 더이상 네 오늘 쑥 몇개 뿌려요 우와 나도 하나만 네 어 엄마 고마워 내게 어 왜 댄스 추는거 같은데 아닌거 댄스 댄스 춤을 춰요 그대 두루두두두두두두 아 나갔어 아 아 쏙쏘엄마 헐 엄마 야 저기 꺼져 이거 안채워지니까 엄마 야 저기 꺼지라고 빨리 안지워져 왜 자원을 캐도 별로 안나오지 쏙쏘엄마 오늘 400일이라고 이거 어떻게 못 미나 왜 사람들은 못미냐 여러분 쏙쏘엄마 내가 미니맥 밝혀줄게 미니맥 밝혀줄게 어 뭐야 다 돼있네 왜 언제 여기까지 왔지 음 방송에 어머니가 오셨어 진짜 아 진짜 엄마 말고 아 뭐야 뭐 니가 온지 엄마 누군지 알아 뭐야 너 어떡하러 이제 소리 크다고 말하면 어떡해 내가 처음에 계속 물었잖아요 소리 크냐고 너 방송이 근데 들어가보면 항상 소리가 작아 그냥 마이크 바꾸고 나서는 크게 들리는데 옵티머스가 되지 아 자유만 들었잖아 누나 때문에 왜 내 때문인데 몰라 내 탓 하시네 빨간 설렙니다 야 뭘 찌말고 또 뭐 지울 수 있는거 없나 야 펭귄 죽여도 돼 야 펭귄 죽여도 돼? 빨리 어떻게 잡지? 남들이 어차피 또 살아날거야 어 뭐야 한방위잖아 흠 뭐야 이 다이아몬드는 뭔데 이렇게 딴딴해 어디 다이아몬드 있어 이거 누나가 누나가 캐다가 많은거 같은데 어 그거 내가 못 캔거야 야 야 구깽이가 좀 목푸신거라서 안되나보다 내구깽이로는 안된다 누나 어 그럼 내구깽이로도 못한다는 소리 아니? 야 나도 철복 아니 아니 내게도 안좋아주나꺼 보다 내게도 좋은거야 아니 등급은 똑같애 아마 캐터 없는거면 붙잡고 있겠지 이런 다른걸로 캐터 와야된다는건데 아니 내가 다이아몬드 있는데 다이아몬드게임 못만들어? 등복갱이나 철정도만 되는거 아닌가? 모르겠네 등복갱이 누나가 하나밖에 없는거 아니야 제로가? 나 금이 없다 나도 금 본적이 없어 뭐야 이거 물 막아도 안올까? 나 NPC온다 NPC 또 왔어 뭐 이 등급이 뭐가 더 좋은거지? 이리오세요 음 붙잡붙자 만들 수 있는게 없다 없다 아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 그거를 녹여서 만들어봐 뭐 만들 수 있는거 아마 나올걸? 아니면 우리가 저걸 봐야돼 도화표같은거를 봐야돼 형이 준거랑 내거랑 똑같애요 아 니거로 받은게 똑같다고? 네 너가 만들었구나 미리 어? 저게 어 야 나 변기 만들 수 있다 그런거 만들지라구 변기라니 야 어디갔지? NPC 새로운데 누구야? 얜가? 광분가? 야 나 곡괭이는 못만들고 딴걸로 해머랑은 만들 수 있는데 갯수가 모자리는건가? 아 여기 어디갔지? 야 니가 준거 철곡괭이 아니지 어 철곡괭이 아니야 아 야 나 본드리케 소리가 무서워 아 철곡괭이 들고 가봐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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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반지 먹었다 그게 Tá 그래야? 돼 안 돼 cze 야 llama 곡 같은 걸 얘기하시면 되겠다 아 코레이 그는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집 심심하니까 꽃이나 씹어주자 저쪽이구나 야 같이 땅 파러 갈까? 지금? 따로 가지 말고 야 이 게임 좋다 죽으면 활 만들 수 있어 아 이거 철곱괭이라도 안 캐져 철곱괭이라도 안 캐져? 그러면 금 정도 있어야겠지 금을 찾아 아 금이 있어야 캐지 잘 찾으면 나오겠지 어딘가야 엄마의 슬라임 거지 같은 거 불꽃 조카 설정이야 땅같이 파자 땅같이 파면서 빨리 캐져 밑으로 내려오면 내가 만든 길이 있어 나만 보다 아이 이거 방금 안 보여 너 일로 왔냐 아인가 보네 좋아 오 너 폭탄 만들었다 야 왜 잘 떠 잘못하면 그걸로도 죽을 수 있다 우와 그럼 내가 이걸로 눈알 죽일 수도 있다는 거네 야 그런 것부터 생각하지마 진짜 아이가 왜 저런다냐 왜 그런 거야? 야 아래 졸라많이 판네? 응 야 근데 이런 건 안 된가? 이것도 mpc도 죽일 수 있으려나? mpc는 그림 하나에 1골드야 뭐야 여기 여기 뭔데 이렇게 넓지? 개구멍 옆으로 오고 있어 내가 파는 길 나 여기 슬라임 있는데 갔어 어 뭐야 여기 바닥이 좀 이상한데? 어 해파리 있다 아 일로 왔구나 야 너 진짜 이거 와 나무낭미 쩐다 너 같은 사람이 나무를 야 너 나무낭미 진짜 쩐다 저거 왜 이리 많이 해 놓은 거야 저거 내 나문데 니가 왜 아이 그래 니 마음대로 해다 아껴 좀 그것보다 둘 다 어딨어? 나 지하에 왔어 안서랑 갔어 어디에 지하이지? 아 여기 해골 온다 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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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서야 여기 내가 소개할게 여기도 해골군이야 아이고 야야야야야야야야 왜 이리 많이 따라 여기 놀라 세네 헐 헐 절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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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나만 봐 아이씨 너 뭐하냐? 아 손 막혀서 좋겠네 형 이거 폭탄으로 다이아몬드 켤 수 있지 않을까요? 어 야야야야 똑똑하다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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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거 되게 좋아보인다 야 너 그거 진짜 좋아보려 뭐야 다이아몬드 아니냐 어? 누나 어? 이거 다이아몬드 아닌데? 난 다이아몬드라고 뜯었는데 아인가? 너 데몬나이트라고 뜨는데 누나? 그럼 내가 잘못 뽑으면 그거 누나 좋은 아이템 만들 때 아! 뚫었다 나 죽는다 안녕 안 죽었다 다행이다 형 이거 드리라구요? 뭘 줘? 데몬나이트들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너 그거 얻었어? 네 우와 이거 좋은거야 나중에 좋은 아이템 만들 수 있어 좋은 아이템 만들 수 있어 저걸로 너 가지고 있어 일단 형꺼에 보완해놓은거야 유후 좋아한다 귀여워 넷 테라리아 멀티 하실려면 하나씩 쓰셔야 되요 넷 테라리아 멀티 하실려면 옥시도 쓸 수 있다곤 들었는데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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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먼저 방어구를 빨리 만들어야겠다 야 야 와 안녕 누나 음 내가 누나를 구하러 왔어 구해달라고 안했는데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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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리아 최대 몇명까지 멀티 할 수 있는거지 30명 마음대로 지키지마 야 아래 또 있다 데몬아이트 그거 아니 내가 30명까지 해봤어 거짓말 하지마 너 오늘 처음 하잖아 그러니까 오오오 야 저기저기 좋은거 있어 좋은거 있어 야 너 좀 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 그쵸 딴걸로 해봤는데 저희는 하나치가 편한거 같아서 하나치로 형 이렇게 일자리 파는 나는요 너 내가 만들어줄게 자 아니다 나 나 숨 좀 잦어 니가 알아서 됐다 숨쉬지마 숨을 쉬지말라니 죽어버려 죽으라니 폭탄이요 아 여기서 폭탄 던지면은 밑에 떨어지니까요 어 participated 썩쩍쩍쩍쩍쩍쩍쩍 쩍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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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쩀쩍쩍쩍쩣 котор 결국 먹는데 쓴다는 소리잖아 펌텀 덕hun쩓 phr ground 이건 뭐지 야 너 머리 뒤집거나 Flying 아 해골 이구나 Jahres 아 이거 안 켜져 야 너 폭탄 덕기다 아 먹으려고 하는건데 이건 뭐지? 야 너 머리에 뒤집어 쓴거 뭐야? 아 해골이구나 넌 줄 알았지 형 조심하세요 형 제가 지켜드릴게요 야야야 잠깐만 나 저기 저기 무슨 저 어디로 왔어 쟤? 밑에 내려갔어 야 저 아래 내려가야 되는데 가버렷 전 괜찮아요 제 걱정하지 마세요 가버렷 좋았어 야 이거 밑으로 어떻게 내려갔어? 우와 폭탄 터진거 무슨 멋있다 잘못했어 폭탄 나 죽을 뻔했네 저도요 야 이거 물 못 없애요? 네 색소니 스킬하고 왔습니다 이거 물을 빼야되는데 기다려봐 야야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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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 야 저거 때문에 아 기다려봐 저거 아 저게 남기해 야 여기 파 합동해 오케이 오케이 물을 이쪽으로 빼내 어 잠깐만 아 맞아 물 빼내면 되죠 어 그전에 좋은거 있다 이거 어 형 여기는 저한테 맡기세요 오케이 오케이 제가 이런거 전문적으로 군나 많아 뭐야 이거 뭐야 처음 보는 애야 형 저한테 맡기세요 대체 금은 언제 나오지? 어 금 캤는데? 어떻게 써? 형이 캔거 방금 금 아니였어요? 금이라고? 안텐데? 형 조심하세요 물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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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뺐다 그제 뺐다 아 아이씨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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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광물이 보이는데 캘 수 없는 복갱이라서 짜증난다 그래 물에 저 파란거 좋은 광석이에요 그래? 저거 위치 표시를 좀 해놓고 싶은데 어떻게 못하나? 마크 처럼 막혀 저장해놓고 싶은데 아 그러게 뭐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자 일단 물을 최대한 빼줘야 되는데 물을 최대한 그쪽으로 빼버려야겠다 자 빼버려 내가 아래쪽 뚫고 올라갈게 거기 아래 광물 많다 하아 좋아해서 아래쪽 뚫을게 내가 지금 최대한 빼고 있어요 아 근데 여기 물은 어떻게 빠지? 아 이렇게 밑에 쪽 아래쪽 구멍 뚫을게 아래쪽 구멍 뚫을게 아 오케이 오케이 얘를 죽여버릴까요? 얘도 죽여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면 죽을걸? 얘가 좀 센네 라서 아 쎄요 얘? 세지 않을까? 쎄게 상려 보이는데 내가 더 쎄 해봐 한번 야 됐다 물 뺐다 하나 형이 나의 도발 형! 형 존나세요! 그는 그렇게 갔다고 합니다 야 말했잖아 내가 중부했잖아 졸랐어 피가 1초밖에 안되나요 아 내가 아래서 잡을게 야 너 폭탄 아래서 가져와봐 폭탄 잠깐만요 저 폭탄 재료가 없는데 폭탄 뭐 먹기로 했죠? 아 그래? 몰라 야 니가 뭐 필요한지 모르는 몰랐냐 어? 아 이거 데모나이트 왕석 캐고 싶은데 짠짠 이거 폭탄으로 캐면은 캐지던데 네 그 곡괭이로는 안되던데 지금 네? 폭탄이 그니까 그것 때문에 폭탄이 있어야 되는데 아아 폭탄 재료를 까먹어가지고 오 야 쟤 성스템을 잘겨냈다 오예 야 투명 슬라임은 뭐여? 투명.. 투명한 슬라임 투명한 슬라임 아 맞다 형 저 폭탄 그 NPC한테 얻었어요 저 NPC? 네 산거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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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mp cl quelt yeah 어? zi 아 comple 네 이 ag 내가 죽일라면 절로 가야돼 이거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시야 좀 시야 좀 시야 좀 이거? 이것도 폭탄 이거? 야 시야 시야 불 불 불 불 불 안보요 안보여 오케이 폭탄 들고 갑니다에 오케이 아까 왔던 데로와 야 저기 파랑 파랑한 광석 저거 쬐고싶어 우리 곡게이로 못해 그럼 폭탄 많이 들고 갈까? 난 하나씩 밖에 안샀는데 많이 사고 여기 기다려봐 오와, 좋네. 좀 비싼 거 사가야지. 아, 나 폭탄 두 개 있다. 잠깐만, 하나는 내가 켤게. 호라쿤 다 썼어. 쉬워봐요. 회색 극을 켜가라고? 왜요? 회색 극 필요한 거요? 아, 회색 극이 있으면 된다는데? 어? 회색 극. 회색 극이 있으면 뭐가 돼요? 그런 건 본 적 없는 건가? 회색 극? 뭐지? 회색 극을 켜. 회색 극. 아, 이건가? 난 35개 있는데. 회색 극? 가장 최신 맞았냐, 테라기야. 나 없네. 엄마, 씨. 그때 진짜 켰다. 뭘 켰는데, 엄마. 제모라이트 광석. 오. 글로 갈 거? 아니, 그쪽으로 와서 그것도 켤 거야. 그치? 어, 그거 뭐야? 아니, 이거 테라리야. 제가 처음이라서 잘 못해. 오, 세 개 얻었어, 세 개. 야, 너 조심해라. 폭탄 튼다. 다섯 개 켰다. 다섯 개 켰다. 다섯 개. 대모라이트에요? 어, 이걸로 나중에 좋은 거 장비 만들 수 있어. 또, 안 개 오타라이트에요? 에잇, 동 동 동 동. 예, 야. 아우지, 안 오는 게 낫겠다. 헐 뭐야? 뭐야? 그, 걔 돈 진짜 많이 준다? 나 뭔가를 많이 주네? 잔적되네. 형, 식인물고기! 뭐야, 형, 코세이 눈이에요? 초롱텔라이 뭐지? 아, 테라리야구나. 테라리야구나. 테라리야인 줄 알았어요? 뭐라 썼는데? 테라리야. 난 영어를 오탄해서 썼었는데 아까. 아, 실패 켜고 있어, 여러분. 야, 나 저거 되게 부러워. 뭐가? 쟤 처음 생기는 거. 너, 맞대기 씨고 근데. 누나 내려가 봐. 아이씨. 숨 막혀. 어? 숨 막힌다고. 아니야, 누나. 우리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으면 얼마나. 내가 물 빼줄게. 뭐야, 물 빼도 빼도 안 빠지냐? 이거 물을 여기 너무 많아가지고. 아, 야, 나 공격 당하잖아. 아, 나 쎄잖아. 아, 나 쎄잖아. 야, 니 검이 지금 제일 좋은 거 아니야? 야, 니 검이 지금 제일 좋은 거 아니야? 맞아요. 흐하하하. 야, 나, 나 지금 숨 막혀. 거기 좀비있다. 숨을 쉬어. 됐다. 정말 좋은 게임이야. 아, 이거 횃불을 4번 카드 옮겨놔야겠다. 이거야, 시프트 누르면은 자동으로 돼. 뭐야요? 뭐 눌러봐, 시프트. 자동으로 무기 횃불 같은 거 들어줘. 응. 그걸 막 안해줬네. 아, 이 둘 물 넣으면 안 되겠다. 다른 데로도 우회하자. 아, 물이 여기서 계속 오르네. 이거 막아버려야지. 일단 물 흐르는 거 맞고. 일로 일로 나가고. 뭐야, 뭐가 있는 거야? 형, 그걸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거 내가 이따가 재료되면은 만들어줄게요. 되게 멋있다. 나도 3번 써보고 싶어. 무슨 특공무술 같아요. 그니까 내가 저기 부럽당까? 그런당까? 왜 따라 안까? 아, 이거 또 있다. 그런당까? 어, 형!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야. 놀랐다 준다. 약해, 약해. 근데 몸빵이 약해. 애플 같은 거. 죽이겠어! 어디갔대? 좋아했어. 제가 이겼어요, 형. 야, 여기 찼다. 물 좀 뺄게. 저도 좀 물 좀 빼야 될 것 같아. 손, 손, 손. 아, 손, 손. 아, 치가 제가 별로 없네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면 괜찮습니다. 형, 이거 버섯을 뭐를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어? 아니, 그냥 먹으면 피차. 나중에 뭐 요리 같은 걸로도 만들어서. 아, 그냥 먹으면 피차 정도면. 뭐, 버섯 스튜어 해 먹게. 아니, 나 그냥 버섯이 있어. 아, 이거 형! 버섯 버프네! 버프? 네. 회복 속도가 더 빨라져요. 리알로님 쪽도 감사합니다. 네, 생각해보기라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네, 회복 속도 증가. 내가 보여야 되나? 아, 증가였음? 그냥 피 찾는 거 아니였음? 어, 1분 동안. 나 되게 피 빨리 차. 나, 근데 죽을 거 같다. 잘 가시게. 오케이. 형, 스탠! 알입했다. 뭐야? 깜짝아. 내가 이걸 캐고 내려가겠어. 나는 여기를, 이 형을 좋아줘야겠어. 여기 물을. 야, 너 괜찮냐, 그거? 어? 뭐예요? 너 죽을 거 같은데? 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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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록. 어, 그러네요. 하하하하. 잘 가시게. 짜자! 짜! 봤음? 얄면 어떡해. 짜 짜! 좋았어요. 나 안 죽어. 난 무적이야. 가버렷. 뭐? 가버렷. 집에 가버렷. 가버렷. 쨘퉁. 쨘퉁. 왔어. 와, 이 저러 복잡해. 야, 물 있는 데서 못 해 먹겠다. 왜 그래, 형? 물은 짜증이 나. 누구 죽었어? 너, 너. 그러기 위해 하고 죽었어. 하하하하. 잘 가시게. 하하하하. 그는 좋은 왼팔이었습니다. 뭐야, 이거. 이거 세이브 포인트 못 봤구나? 여기서부터 계속 들어가야 되네. 집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야, 밑에 다 보고 온거야? 숨 못 봤어. 이거 세이브 포인트 어떻게 발까요, 님들? 아는 사람 없나? 아, 침대가 따로 있어요? 침대 있잖아. 침대 어떻게 만들어요? 나 실로 만든다고 그랬었어, 저번에. 거미줄. 나 거미줄 많아. 오, 만들어 봐요. 어떻게 만드는지. 재료 방법 알아요. 어, 지금. 왼팔님이랑, 괴두멍님이랑 같이 하고 있어요. 일단 목소리 좋은게 왼팔님이구요. 어? 아, 시댁이 뭐여 이거. 저 투명지렁이 뭐여. 투명이 아니야. 야. 다 보이는데 뭐. 너가 투명이냐? 형, 거미줄이랑 구단하고 나무랑 있으면 침대래요. 귀단? 나무? 예. 귀단은 뭐지? 나도 귀단은 선 보는데? 실크라고 되어있지 않을까요? 어. 어. 뭘 얹혀주는거지? 선이랑 나무란다는데? 선이랑 나무? 그거 어떻게. 야, 밑에 다 보고 온거야? 나무는 500개 있거든요? 1로 1로 팔거야, 나. 거기 다 보고 왔어. 아. 형, 거미들 7개 있으면 비단이래요. 거미들 7개 비단? 네. 내가 지금 100. 1위 32개 있는데. 위에 올라가서 봤을때 내가. 아우, 그렇지. 구자네. 나 1로 팔자. 저기 물이 너무 많아. 뭐야 이거 이런거? 짠. 아, 박쥐같은게 날꺼다 때리네. 못생긴게. 안돼! 안돼! 또 죽을 순 없어! 자존심 상해! 안돼! 좋았어. 살았다. 안소 3보 1. 3보 1. 3불. 안소 3보 1. 3불. 안보인거 같아. 야야, 이게 왔다. 아야, 쟤 죽겠다. 쟤다! 안소. 꺼져! 봤자 형. 다 노린거에요. 야, 이거 받아. 이거 드렸나? 고맙습니다. 야 이거 누나 어떡해. 줬어. 마셔. 아, 포션 있어. 포션 줄게. 나도 줬어 포션. 아, 이거구나. 아아. 잘못 눌렀을 수도 있지. 그렇지. 나 무기 한 개를 또 앞에 빼놔야지. 야, 나 무기 한 개를 또 앞에 빼놔야지. 야, 나 무기 한 개를 또 앞에 빼놔야지. 야, 내 무기 좋은 거 있다. 이거 봐라. 야, 내 무기 좋은 거 있다. 땅냐. 내 통이네? 먼저 얻었어? 팠어? 팠어? 아니, 저것도 구했는데. 어, 펄이. 펜클로까지 감사합니다. 그냥 니가 판대 같이 판면 안돼. 어, 그래. 합체하라니까. 아아. 해가지고 한 명은 왼쪽 파고, 한 명은 오른쪽 파고. 한 명은 불 붙이고. 들어가면 되잖아. 좋은 생각이야. 야, 너 내려와 내려와. 야, 내가 왼쪽 아래를 맡을게. 불은 안토 너가 해라. 오케이, 고. 가자. 야, 줄라. 들어왔어. 3위 위치야, 3위 위치. 멈춰, 멈춰, 멈춰. 멈춰, 멈춰. 멈춰, 멈춰. 잠깐만요. 파, 파, 파. 형. 야, 잠깐만. 내가 내려갈게. 내가 내려갈게. 내가 내려갈게.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형 무서운게 없거든요. 좋았어, 역시. 어차피 돈도 없고. 어, 여기 횃불 누가 있다고 막 하나 있냐. 나 아닌. 횃불 좀 아껴. 저에요? 여기 있지. 난가? 난 아닌. 난 위에 있었거든. 난 시프트로 해가지고. 아니야. 그런가봐요? 그런가봐. 야, 기다려봐. 다시 3위 1채 하자. 기다려봐. 나 이 공간 좀 어떻게 가고. 물 좀 빼고요. 이 물이 벗으려요. 아, 물 또 있어? 네. 물을 우에 해가는게 낫지 않을까? 어? 오. 어, 항아리다. 뭐, 뭐 먹은거지 이거? 어, 고블린 석상 이거 뭐야? 몰라? 캘빵. 모르겠어. 안 캐지던데? 안 캐지던데? 캤어. 뭐야, 캐지던데 뭐에요? 이거 나중에 뭐 그거 아니야? 아, 그 위에 NPC 생기는거 아니야? 고블린 NPC? 몰라 몰라 몰라? 아, 씨. 클리어. 클리어. 야, 돌에 낑겨 죽어라. 짠 짠 짠 짠. 이거 물. 물이. 물 지나가서. 50명대 환영하고요. 추천만 한 번씩 물러주시면.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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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뺄게. 내가 아래로. 아래로 물 뺄게. 내려와 그냥 내려와. 날 믿어. 날 믿어. 날 믿어. 와, 물 빠지는게 보여. 어, 원래 보여. 좋아. 자. 나도 글로 갈래. 오케오케 누나 조심히 와. 슬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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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임. 제거킹하지 마세요 형. 형 꼈어요! 어? 뭐야? 아, 아 부시면 되지. 뭐 있어? 아무것도 없네. 야 왼쪽으로 봐줘. 저기 또 물이야. 저거 뭐지? 야 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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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체. 합체 일로와 일로와. 야 내가 밑에 캘게. 너가 위에 캐. 왼팔 일로와. 야 여기 길 있다. 오케이 내가 위에 캘게. 졸라 좋다. 야 여기 동굴 존나. 박진이 존나. 야 지렁이다. 죽여 죽여 죽여. 야 야 좋다 잘 왔다 잘 왔다.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잘 왔다 잘 왔다. 우리 완전 세. 우리 강력해. 졸라 잘 왔다. 야 일단 여기 털어 여기 털어. 잠깐만 이거 밑으로 내려가면 위험할 것 같은데. 이건 뭐지? 아무것도 없구나. 플라티노. 여기 금 같은 거 뭐예요? 아 금캐 금캐 금이 있어야 돼. 팀인데요? 아 팀이야? 네. 버릴까요? 와 그거 좋아 좋은 거 캐는 것 같다. 뭐야 나 뭔가 죽였는데? 나 뭐 죽인 거지? 지렁이 죽어 남아? 아아. 좋았어. 아 이거 폭탄을 한번에 캐라구요? 아 그거 조금만 오면 돼. 야 이거 이상하게 생긴 거 있어. 폭탄 아까워 폭탄아. 폭탄 아꼈어. 야 이거 폭탄이 아니네? 나 여기 왕 슬라임 있어. 왕 슬라임? 그죠? 왕 슬라임? 왕 슬라임? 왕 슬라임? 이쪽에 있어. 뭐야 이거? 이 폭탄. 아 돈 주고 샀는데 폭탄이 안 터져요. 너 뭐 샀는데. 폭탄 산거 맞아? 아 한 칸. 아 뭐야 이거. 그냥. 쓰레기였다. 청각탕 같은데? 어 야 잠깐만 왼쪽에 불이 있다. 아 이게 뭐야. 청각탕을 써. 내가 뒷만 들어줄게. 아 진짜 안 써. 야 왼팔 일로와. 이쪽에 뭐 있다. 냉. 야 밑에 왕 슬라임 있어. 뭐야 언제 거기까지 갔어? 나 빠져가지고. 아 금방 먹네. 시야는 밝게 알았어. 기다려 봐. 다 같이 내려갈까? 잠깐만요. 형 우리 좀 좀 쳐? 안전하게 내려가죠. 일로. 그냥 내가 내려가서 죽여도 될 것 같은데. 오. 오. 잠깐 잠깐 잠깐. 오케 길로 내려와. 야 안선 내려갔다. 내려가야겠다. 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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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아아악. 야. 불. 야. 내가 이겨. 내가 이겨. 좋았어. 잠깐만 왼쪽으로 해야 돼. 왼쪽으로. 왼쪽으로. 뭐야 나 피. 피가 왜 이렇게 낮아. 구입과. 야. 글루스트가 이제 없거든? 나도 없는데. 남는 사람 있어? 아 나 있다. 야. 내가 개 많네. 내가 시스로 많이 버렸어 아까. 야. 나 개 많네. 어떻게 던지냐? 어떻게 던지냐? 나. 그거 안 버려져. 그렇게 해버리네. 그또иться? 누나. Ryu40 basero. 쩌율. 더 없는 제 Cerro. 누나. 죽이솨으라고. 아. 준 psic]. il. esa. 쩌율아 blank. realizes장정. 저א cawer posts. 주워서 쓸 수 있지 않나? ığını. 돈 줄워서 멍청아. 진짜 나 버려 줄게 여기 가져가. 가버린 거야 너. 야 이거 가져. sevi Mark signs if someone removable. 필요 없어. 라 Command 나 여기 던졌어 나 얘 줬어 어 어 어 얘 뭔데 이렇게 쎄 지켜줄게 올라오지 마 알아서 먹어라 나 일로 간다 먼저 그게 아니고 나 줄 것 같아 나 졸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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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총 진짜 써요 데미지 28도요 무기가 좋으면 뭐하냐 이거 뭐지 여기부터 왜 이렇게 색깔이 이상하지 야 그럼 졸랐어 애들 나 뒤졌어 그냥 누겄어 잘 가시게 우와 이거 파란거 뭐야 어 몰라 전화 특이해 받아 누나 여기 총 쏴봐 너무 좁아 됐다 누나 누나 그렇게 뚫으면 애들 들어왔어 하아 안내 뭐야 이거 어 예전 나 이정도로 잡을 수 있어 다 내꺼 나라 뭐 올라가서 이거 개발 좀 하고 있으니까 알아서 하고 와 죽으면 집 가는거지 아저씨 거미줄 밟았어 아저씨 거미줄 밟았어 그거 좀 먹고 와 돈 다 먹었어요 여기다 이런 이상하다 지요 뭐 좋아지 그거 들어왔는데 아 예 새로 들어왔다 또 봤다 예 뭐 하다 나 마이스클리 모드 3 좀 구해 주세요 내가 여기서 그냥 내려가면 죽겠지 누나 내가 지켜줄게 어 난 좀 천천히 갈래 여기 왔다 누나 조심해 누나 조심해 난 강력한 무기가 있어 버섯을 캐 라던데 버섯 버섯도 캐 래 버섯 이거 버섯 캐는거야? 이게 버섯인가? 그냥 버섯 캐도 아무 팀도 안줘요 그냥 재료래 나중에 이거 뭘로 캐는건데 국뽕이 아이가 그냥 야 이거 도끼로 캔다 도끼로 아이씨 이 큰 버섯 야아 버섯 개 많이 준다 야이씨 이딴거 싸우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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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heart 물로 갑자기 뭐가 튀어나왔어 아 누나 이제 추면 슬라임이다 블랙 슬라임 이라는데 기다려봐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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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트렌버드 이게 어떻게 만들어요 저거 못 부실걸 누나 못 부시네 어 이거 어 누나 죽오 죽었어 죽었어? 그냥 다 죽어서 올라와 발전하고 다시 내려가자 뭐지 내가 죽으니까 쪽에 묘지가 생겼네 기다려 기다렸다 간다 내가 간다 형 침대 만들었어요? 잠깐만 근데 재료가 필요하다는데 배틀을 만들었는데 배틀 어떻게 만든 게 뭐였어? 배틀? 배틀은 뭐지? 테라리아 시작하려면 스티마이디가 필요하겠죠? 근데 북돌이면 그냥 북돌이로 하시구요 그런건 알려주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아 요즘 누가 복소리 씁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맞아 장렬지 그렇지 랜팔 네 당장 정품 쓰세요 철다? 짜잔 짠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알찌! 가그가! 가그가 사람이야 가그가 사람이야 걔는 사람 아니야 걔는 사람 아니야 박스야 박스 떼기 눕히는 뭐지? 아이고 근데 이거 흑해가며 이거 내가 집에 들고 가서 설치하면 이렇게 파란불 안 들어오잖아 어 어! 형 나 잘못어트렸어요! 야아! 왜 집다트렸어? 야 이 이꺄야 하하하하 집다트렸어 야 원상복기 시켜놔 빨리 와 욕했어 저 인마 야 거기 아니야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그냥 그래 그래 한번 해봐 이렇게 하고 위에 테이블 위였어 이거 아니였어 테이블은 위였어 의자랑 테이블 여기 호치 집을 난리였구나 문 여기 있었고 문 여기 있었고 아 그리고 내가 얘가 누가 폭탄 누가 파는 거야 근데 지금? 저 폭탄 아니 그 아까 몬서 잡으니까 폭탄 주던데 아 얘가 얘가 폭탄파네 네 3실버 저 폭탄이 주려고 이거 템 어떻게 풀어요? 이거 테라리아나는 게임이 들었다가 우클릭으로 하면 돼 그냥 상점을 뭐야 여기 아래 내가 이 테스트 만들어놨잖아 이 안에 넣던가 아 그래야겠다 여기 안에 템 넣을 테니까 형이 필요하신 거 쓰세요 아 뭔 템인지 몰라가지고 별거 템인거지? 별거 템인거지? 이건 뭐지? 돈 돈 맞다 돈 돈 내 거 누가 쪄어? 돈 안 썼는가요 아닌데 나 폭탄 좀 사게 돈 좀 줘 안 쪄었는데 돈 안 쪄었다고? 뭐지? 형 돈은 어떻게 줘야? 그냥 간투 사 있으면 돈 주어져 네? 돈 버리면 돼 돈 어떻게 벌어요? 그거 ESC 누르면은 오른쪽에 보면은 코일 룩이 있거든 아 이렇게 형 여기요 형 여기요 형 좋아 내가 폭탄 사줄게 너 폭탄 필요하지 저요? 폭탄 있어요 폭탄으로 짐 날려먹으려고 어 이거 이거 떨어지네 잘가 his and our 쟤 머 재밌다 우와 뭔 일이야 헐 어 아 그래도 제 돈 다 버린다 도 이제 뭐 아 어떤 배정 쓴 때 꽤 다 돈을 줄여서는 다 바뀌어 상상 포에 맡겨 하지만 으 com 신경이 아이고 등이 향이 떴는데 다 말려 먹얻네 그 넘어 제가 못해 그 몸과 대형 이름어 으 음 너도 좀 와가지고 너도 흘렸고 막으려 어떤 수가 좀 흘렸어 아 저러지 말았고 압도 죽었으니까 더 올렸겠지 아 늦게 가면 못 먹는 거 아니야 늦게 가면 못먹지 않아 어 바로 없을걸 그리고 사라지거나 그런것 음 좋아야 로프 로프 되게 재밌는데요 로프 가운데 하나 더 만들어도 되요 아니 그냥 그것만 해 하늘성 가게 아 그래 넌 자극을 내면 누나 얼음 다 모아야 돼 몰라 그 어 어느 정도 올라가면 더 이상 못 올라간 그게 있어 어 그럼 내가 내가 이렇게 초콜릿 감당 나 감사합니다 3년 3더 4들 이릉 밋냐 어 이거 어떻게 만들어 내고 끝인데 여기서 끝이라고 옆으로 이어서 하면서 찾아야 돼 아냐 아냐 더 이럴수 있었어 몰랐다 저 보여 으 로 꼬아야 플러스 깔 이쁘다 자 이번에 좀 특이한 지어봐야 보자 보자 으 다른 집을 짓겠어 심사 우리 집에 무덤 만들어놨냐 로프는 어떻게 될거지 그거 아파트 뭐냐 이거 음 엠씨가 한층에 하나씩 살고 있어 아 이영이 이렇게 만드는 걸 걸요 힘들어 아 지금 거지 뭐야 이거 이거 부실게요 아 또 아 부셨죠 음 음 처리는 어떻게 된거지 짠 짠 짠 오 좋아 좋아 알록달록 하다 어 뭐야 보다 방으로 만들 수 있네 어 좀 안되고 으 일로 으 아 또 설득은 그렇다 내가 이제 궁수 역할을 할게요 형 와 으 일단 적은 돌력으로 왔다 하고 아 저장 2장 어 야 나 토끼 키워 어떻게 세마리 으 그 나를 지어디어디 우리 집 옆에 오른쪽에 망치로 무덤을 붙일 수 있대요 어 안되 그걸 아예 뭐 굳이 부쳐야 되는 템 들이 옵다 쓰는건지 모르겠다 그렇게 아예 너무 어두운데 자세 날아다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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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을이 안저어지 퇴속 올 때는 거 같은데 또 매비 다리 빨개지 마는 뭐가 이상이 있던 데 아닌가 모르고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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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자 천국을 가겠습니다 자와 이 벽돌이 색깔 바이프다 으 뭐라 이거랑 여기 무중력이에요 어 거기 위에 그래너 아 야야 야 나 버섯 문 만들었으요 잘했어 우리집가 속병할래? 여긴 내 집이다 여기다 집 만들어야지 인테리어 쩌는건가? 야 얘들이 좀비들 쎈는 애들 온다 이제 야 이거 봐 우리집 의자랑 문 봐 문 기다려봐 나 지금 바빠 지림 지림 왜 나 왜 죽었냐? 뭐가 유야 뭐야 포기 키우는거 아 저 횃발에 부지쳐서 죽었어요 잘한다 왜 불 안 쏟아 만들었어 안 쏟는다 진짜 뭐 잘했다고 아 이거 벽에 써 왜 내려와있어 눈가리야 아 나 눈가리 제일 싫은거 같애 어 렌즈 또 구했다 렌즈 어 여기사는 NPC한테는 돈 좀 더 받아야겠다 안되겠네 도와줘 뭘 저렇게 많이 몰고 다닌데 사진캔들 유한이 인기 많네 당연하지 유한씨 맨날 외로워하길래 왜 저렇게 외로워하나 했더니 내가 언제 외로 했어 이상한 말씀하시네 에이 맨날 외로워하는거 아는데 아유 뭔소리에요 자꾸 이상한 말씀하실래요 응 그렇구나 복잡음이 많이 준다고 야 복잡음은 돈 많이준데 어떻게 잡아요 거기 뒤에 왜 막는거에요 벽 집이 어둡지 아니 집에 잇따거 버리지마 바라잖아 아 정조 저거 오래가요 아니면은 뭐 뭐 있어요 그냥 계속 가는거 아닌가 계속 가요 잘 모르겠네 나도 확실하게 요즘 내 친놈이 하고 썼네 이렇게 다라고 덧네 근데 좋지 아니 문 좀 열어봐 아 싫어 안이쁘잖아 쓰레기 버린거 같잖아 쓰레기다니 말이 심하잖아 맞아 그 내 집은 이걸로 꾸며야지 거기니 집 아니라면 내 집이거든 내 집이야 여기 왜 누나 집이야 마치 잔디 같지 않아 누나? 야 얘 봐 잔디 같아 잔디 인조 잔디 야 이거 아까워 근데 졸라 아까워 왜요 이거 비싸요? 야 그거 구하기 쉬운 건 아니잖아 이거 팔던데 얘가 누가 팔 얼마디? 얘 할아버지가 팔던데요 할아버지 얼마에 팔아? 어... 얼마더라? 너 돈 별로 없잖아 하나에 십코버요 아 그래? 너무 안 비싸네 네 짠 나 집 만들고 있었지? 집 만들어야지 잊고 있었어 짠 짠 짠 짠 짠 뭐야 좀 이상한 예쁜 색깔 글도 만들 수 있네 오 어 주주 짠 짠 짠 주 짠 짠 주 짠 짠 그건 무슨 말이요 주주 짠 짠군 이거 노래야 누나 몰라? 나 이 노래 몰라? 뭐 몰라 wn 걸리겠지? 야! 저게 뭐야! 아 나 진짜 미치겠네! 미친놈도 아니고! 저게 뭐냐고! 야! 우와 낭비 개쩐다 진짜! 야 사람들이 잔디라잖아! 야 얘네 뭐야! 얘네 뭐야! 어 야 큰일 났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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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야 너 집안에 몬츠 죽네 많이 들어오는데? 내 문 다 닫아놨어 자 내가 그만하고 갈게! 나갑니다! 야 위에서! 화살 날라와! 그거 제가 던진거에요! 뭐하냐! 집을 지키기 위해서! 졸라..졸라 죽어 있어! 스피트! 하하하 위에서 화살이 막 날라와! 야 이거 뭐야! 이거 불..불빛 나는 저거는? 저거? 나 이것저것 만들었어 내가 우와! 누나 화살 개좋아 누나! 왜? 살갔다 그 누나를 몇대 때리면 죽는대요? 당연하지 나 약하니까 오! 누눈 제가 처리할게요 좋아 뭐야 이 누나 집에 왜 좀비가 살아? 하하하하 집에 좀비가 잔데 넌.. 피가 왜 그러니? 어 누나 내 피 어떻게.. 아 피 볼 수 있구나 피 볼 수 있어 파티원들 어 Ft가 뭔 뜻이에요? Ft Ft? 잡수 아닐까? 몰라? 거리야 거리? 야 니 화살 나한테 있다 야 화살 자 이거 줄게 너 해 뭐야 화살도 먹을 수 있어요? 어? 어 야 내 집에서 그러지마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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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프랑색 벽돌 줄까? 아소? 어 이거 이거 좀 좋은거야 어 나도 노란색 벽 좀 있는데 너 저거지? 모래지 모래 모래마 이거 모래 아니야 뭐야 누나 이거 가져와 뭐야 어떻게 그리는거야 줘 클릭을 올릴 수 있어 근데 이거 누나 이것도 있었어? 렌즈를 6개 모아서 악마의 질단이 조합하면 됨 낮에 소환하면 안됨 아니면 상자에서 나온 악마의 질단이 형 뒤에다가 어떻게 지어요? 뒤에다가 뭐라고? 뒷부분에다가 어떻게 지어요? 뒷부분? 네 야 나 고글 썼어 멋져? 야 나 고글 썼다고 멋지냐고 어? 내 눈 봐 나 고글 썼어 나 좋은거 쓰네? 한개 더 있는데 렌즈를 6개 모아야되는거 아냐? 왜 내가 쓰겠다는데 그래 마음대로 해 한개 더 있는데 가질사람 내 줘 나는 필요 없어 아무도 없는데 나 줘 너 저거 잔디 다 없애고 오면 줘 기다려봐 없애볼게 잔디 못 없애지 않나? 없애지 야 밑에 떨어지잖아 어 어 그 밑에 다 파면 되잖아 다 판 다음에 다시 원상복구를 시키죠 어 얘가 내 집 다 없애고 있어 와 예쁘다 이거 봐봐 이쁘대잖아 누나 아니 그거 말고 그거 말한 거 아니거든? 제가 오해를 했네요 아 아 야 모래 모래 많이 빼야겠다 모래 좋네 누나 어디 좀 여행 갔다 와봐 내가 이거 치우고 올게 어디 갔다 와면은 여기 딱 여기 딱 쨉 깨끗해져 있어 유리 멋있는데 유리 잠깐만 이 아파트 이제 여기 그만 지어야지 아 아 완성입니다 좋았어 입주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 저요 너 제일 위칭에 사랑 전망 제일 좋다 알겠습니다 응 누나 좀만 기다려 누나 금방 금방 돼 금방 돼 아 뭐 아까도 필요 없다면서 갑자기 기다려봐 누나 지금 다 지었어 다 지었어 좀만 기다려 화를 얻었지 자 캠프파이어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실 또 땅 티러 갈까? 이 누나가 장벽을 좀 해야겠다 여기다가 없다고 하면 또 화낼 테니까 여기다 만들어 놓고 됐다 누나 됐지 누나 깨끗해졌어 아 뭐야 아 이거 이거 그냥 냅두면 증발한대요 아 이거 증발한대요 아 그래? 좋네 아 나 지금까지 뭐 한거지 하하 없애 없앤거야 근데 지금까지 네 어 야 유리로 뭐 만들 수 있구나 나 근데 그거 보트를 어떻게 만들지 형 말해주는 것만 내어 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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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천국 가보게 어 자 체인 만들어줄게 여기있다 천국 찾아야돼 내 차가 체인 10개 주면 어떻게 해요 몇 개 필요해? 한 200개? 그렇게 많이 못 주는데? 100개 그렇게 많이 못 줘 인마 50개 내가 봐 그건 줄게 더 이상 양보 못해요 알았어 무슨 악어들을 대화하냐고 응 아 이렇게 하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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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이쁘다 누나 이것도 이뻐 이거 줄까? 이것도 이쁘고 이것도 이뻐 어... 그리고 나한테 이거 있는데? 복갱 역할 좀 해볼까? 뭐야 누나 무덤 매면 내가 꽃 줄게 누나 야 무덤 같잖아 진실로 여러분 성태는 어디까지 계세요? 네 독순이님 오셨네 하이 저 무덤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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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덤 같은데? 아니네 아니지 좋았어 저거 나름의 디자인입니다 이 문 열어줘야겠네 뭐 이거 얼마나 올라가야 돼? 어 됐다! 좋았어 그래서 이제 천국을 찾는 거야 뭐야 이거 어떻게 야 같이 가자 기다려봐 나도 볼래 나도 볼래 나도 볼래 나도 볼래 형 아직 없어요 제가 찾으면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말해주는 거 믿어도 되나?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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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온다 천국 찾으면 온다 몰라 애매말 나 모르는데 여기서 간다는데 어 천국 찾았다 위에 올라 봐 헐 뭐라는 거야 올라와 올라와 봐요 진짜 기다려봐 알아듣게 말이야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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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박 멋있어 뭔데 뭔데 있어? 우와 너 어디로 왔는데? 맨 위에 맨 위 잠시만 갈게 나 가는 중 나 가는 중 야 너 하필 이 집 찾은 거 아니야 하필지? 아 비싸요 비싸요 형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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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 오케오케 어디야? 뻥이야 뭐라고? 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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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왜 중력 뭐야 이거 점프 왜 이거 우주여? 그렇지 야 하하하하 이거 뭐냐 축배를 들라 하하하하 축배를 들라 이거 왜 넣어 이거 야 이거 아무나 가져 나나나나나나나 고글 너 껴봐 왜 뱉어 야 너 이거 먹어 야 너 이거 먹어 어 누나 그래 가다보면 되겠지 나처럼 눈에 껴봐 고글 NS 누나가 못 걷어 다시 던졌어 또 잘 모르겠네요 호오 야 이거 슬라이망 날아가는게 아래에 맞어? 못버렸어요 oct 붙었다 깨끗이 오빠 Weird 역시 우리야 표기 직군이 좋아 그렇게 어디로 와야 돼 이거 이거 이렇게 가다보면 된대요 아 누나 누나가 맨 쪽으로 가봐 나는 여기서부서 가볼래 거기 너무 높은 것 같아 하기가 우주 어떻게 살아 이거 제일 위로 가야지 통극 나온다는데 안쪽으로 그랬어요 난 사람들이 그랬어요 야 근데 이거 더 위로 못 올라가 이제? 아 그러네 이거 낚시이면 어떡해 누나? 내가 더 못 올라가? 어 그게 크죠 야 위에서 슬라임 자꾸 떨어져 니들 뭐하는거야 위에서 어 위에서 아무것도 안 한대요? 뭐 해 본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 자꾸 떨어져 슬라임 네 님들 추천 제가 직접 한 번 주만요 넵 네네넷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저도 나도 손 좀 떨어져지? 근데 이거 잡기 쉽다 슬라임 되게 약한데요? 얘네서 약하지 어 우주 산에서? 뭐 어떻게 하는거지? 아 아